한미반도체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2024년 6월 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64% 상승한 15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5월 8일 대비 약 10일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5월 30일 17만 4천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6월 9일 25,3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7월 14일 2,176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년 1월 8일 38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89,4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91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25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66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5월 22일 가장 많은 37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6월 3일 가장 많은 70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7.74%에서 약 12.99%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2월 13일 약 16.49% 최저 지분율은 2023년 6월 13일 약 7.6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677억원이며 2015년 1177억 대비 약 42.3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06억원으로 2015년 227억 대비 약 34.8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8.29%입니다. 순이익은 약 1789억원으로 2015년 217억 대비 약 720.71%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06.68%입니다. 한미반도체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85.31배이며 지난 2015년 14.58배에 비해 약 484.98%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7.39배이며 지난 2015년 1.64배에 비해 약 1570.95%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28.11% ROE는 32.1%입니다. 한미반도체의 시가총액은 15조 2086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4위, 코스피 종목 기준 23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677억 7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067위, 코스피 종목 기준 628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5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06억 7,09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51위, 코스피 종목 기준 374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22위입니다. 순이익은 1789억 54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15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지난 3년간 한미반도체는 4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1월 4일부터 2022년 8월 1일까지 하락 추세,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상승 추세, 2023년 1월 20일부터 2023년 6월 12일까지 하락 추세, 2023년 6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